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K-컨텐츠인데요. 요즘은 컨텐츠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기업의 최대 경쟁력이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정상급 IP 홀더와 실력 있는 중소 컨텐츠 제작사를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함께 보시죠. 제작 부담은 크지만 시장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후속 컨텐츠 개발은 필수인 상황. 최근 한 대기업의 컨텐츠 지식 재산권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실력 있는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한 K-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권을 중소 제작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훌륭한 자산으로 스스로나 기업이나 경기도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아마 미끄럼이 되실 거로 믿으시면 참습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